히힛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 밀어붙이는 거야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 이젠 자네들이 늑대인 거야 사냥을 끝내게 자넨 강한 전사로군 이거 안 하면 다시 주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itan 조합이 얻어져야 iders당 벽장 다른 좀 더 얻어져야 극시장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거점을 함락시켰군. 자네 편이 어드벤티즈를 차지했네. 밀어붙이는 거야. 그럼, 이 거점을 밀었고. 지금 지도권은 자네들이 잡고 있어. 이게 무슨 뜻인지 상대편에게 보여주라고. 이거부터 정말로 해주고 싶었지. 가만히 겨우 ignor지 않았어. 저는 이 거란을 지켰습니다. 꼭 그건 못하자는 것입니다. 이거부터 다시 애정시켜 주겠습니다. ㄷㄷ 반전을 내리지. 처부수기에. 통쾌한 승리로. 통쾌한 승리로. 때론 선봉대도 흐트러지기 마련인데. 자넨 그렇지 않건. 강철같은 집중력이야. 끝. 끝.